23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을 보게 되면 정규 모 집단으로부터 n이꼬르 15의 랜덤 샘플을 취하여 이렇게 의거해서 신뢰구간을 구했네 그죠? 신뢰구간을 구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했다.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렇게 돼있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공식 자체가 하나의 모 평균에 대한 구간추정을 하는 거죠. 구간추정을 하는 그 공식이 나와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걸 다시 우리가 작성을 하게 되면 하나의 모 평균에 대한 하나의 모 평균이 아니라 하나의 모 분산에 대한 구간추정이라는 것은 구간추정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돼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하나의 모 분산이니까 이거는 변동을 우리가 나누어주게 된다. 이해 되겠죠? 나누어줘서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되니까 두 개 다 뭐가 있냐면 하나의 모 분산에 대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카이 제곱값이 둘 다 들어가게 되는데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니까 여기에는 전체적으로 작은 값에서부터 큰 값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똑같은 값을 나눠주고 있으니까 여기에는 큰 값이 들어갈 것이고 여기에는 작은 값이 들어가야만 전체가 커지겠지 이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표값이 큰 값이니까 1-2분의 알파에 여기서는 누가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작은 값이니까 2분의 알파에 누가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둘 다 변동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변동은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여기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보면 분산이 있지 그죠? 분산은 물론 이제 s제곱이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large s를 m-1로 나누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쪽으로 보내게 되면 m-1의 s제곱이 되겠지 그죠? 이거는 뭐? 대문자 s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대문자 s 대신에 이걸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다시 넣어보게 되면 m-1의 s제곱 나눠주는데 이건 그대로 넣어봅시다. 카이 제곱 1-2분의 알파에 누가 될 것이고 시그마의 제곱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 그대로 넣으면 m-1에다가 s제곱 분산이잖아 그죠? 나누기 카이 제곱에 2분의 알파에 누 이렇게 될 겁니다. 이 공식하고 똑같죠 지금? 이해되겠죠? 똑같잖아 그죠? 이 공식 자체가 뭐냐면 이거는 하나의 모 분산에 대한 구간 추정을 하는 우리가 공식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그죠? 그렇게 해서 나타냈더니 시그마의 제곱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구간이 나와있으니까 0.0691에서부터 얼마까지라고 되겠죠? 0.531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니까 여기에서 보니까 2분의 알파인데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여기에 0.995잖아 그죠? 0.995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2분의 알파니까 알파는 얼마가 되죠? 0.01이 되는 거지. 이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알파값이 0.01이니까 우리가 신뢰도는 99%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죠? 모집단에서 99%가 이 구간 안에 포함된다. 뭐라는 얘기가 없죠? 모평균이 여기에 들어간다. 아니죠? 모평균이 아니고 여기에서는 분산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죠? 모 분산이 이 구간 안에 포함될 신뢰율이 99%다라는 걸 나타내고 있다. 알파가 0.01이니까 신뢰율은 99%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하나의 모 분산에 대한 구간 추정을 나타내는 공식이다. 이걸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24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번을 보면 두 집단의 모평균 차에 대해서 묻고 있다고죠? 차의 구간 추정에 있어서 시그마1의 제곱과 시그마2의 제곱을 알고 있고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고 있고 그럼 정규분포를 사용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죠? 그리고 시그마1의 제곱, 시그마2의 제곱은 시그마의 제곱으로 갖고 N1과 N2는 N일 때 X1 바 마이너스 X2 바의 표준 편차 D 표준 편차를 구하라 이거에 대한 표준 편차를 구하라 이런 얘기가 될 것 같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모평균 차에 대한 얘기입니다. 모평균 차의 구간 추정을 하게 되면 여기서 X1 바 마이너스 X2 바가 더 가겠죠? 이거는 우리가 점추정치다. 점추정치가 더 갈 것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시그마를 알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규분포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1 마이너스 2분의 알파가 더 갈 것이고 이거에 대한 표준 편차가 더 가면 되겠죠? 이거에 대한 표준 편차가 더 가면 되는데 루터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N1 분의 시그마1의 제곱 더하기 N2 분의 시그마2의 제곱 이렇게 해서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거에 대한 표준 편차를 묻고 있기 때문에 이걸 묻고 있는 거죠. 이게 표준 편차잖아. 이게 표준 편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시그마1의 제곱하고 시그마2의 제곱이 시그마의 제곱으로 같다 그랬고 N1과 N2가 같다 그랬으니까 이걸 다시 나타내 보게 되면 루터 N1과 N2가 N으로 같잖아. 그죠? 그러면 N분의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지. 이해 되겠죠? 그리고 시그마1의 제곱, 시그마2의 제곱은 시그마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으니까 이 시그마의 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이 조건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모평균차에 대한 구간추정 이 공식에 대한 의미를 알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情况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